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때부터 잘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깡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림 하울 이장이구요. 제 채널 예능 힐링 종합엔터테인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주시구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오늘 4월 11일이구요. 4시 4분입니다. 잠깐인지 4분 됐구요.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미국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잘 계셨고. 한국 계신 분들은 수요일이네요. 해피 웬즈데이 험브데이라고 하죠. 오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우존스 아침보다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0.29% 상승해서 끝났구요. S&P500은 보합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4108.94로 끝났구요. 장중에는 조금 올라섰는데 4시 반쯤부터 떨어졌습니다. 내일 CPI 발표가 있어서 미리 수익 실현을 하고 돈을 어느정도 마련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나스닥도 오전처럼 조금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0.43% 정도 끝났구요. 장중간에는 보합시점까지 올라왔다가 대형지 위주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장막판에 조금 더 빠졌습니다. 0.43% 빠져서 12,031로 끝났습니다. 러셀 2천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오늘도 좀 올랐구요.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1744까지 내려갔다가 1788불로 어제부터 한 2% 정도 올라온 상황이구요. 오늘 소영지하고 대형지의 가치 방어주 위주로 좀 올랐습니다. 빅스지수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오늘 20 밑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였구요. 오늘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장막판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10년물 채권금리가 3.42까지 조금 올랐습니다. 0.38% 어제랑 비슷하게 좀 올라서 끝났구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채권이 좀 빠지면서 주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물 같은 경우에 4.03으로 끝났습니다. 0.67% 더 올라서 끝났구요. 채권 가격은 오늘도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 주시향은 당연히 가치주 방어주 위주로 올랐구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빈비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은행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올랐고 벤커버 아메리카 2.83%나 올랐구요. 그 다음에 은행주도 잘 올랐고 오늘 테슬라도 잘 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6.86으로 1.96% 올라서 끝났구요. 오늘 헬스케어 쪽 UNH라든지 이런 것들 좀 올랐고 그 다음에 화이자도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백신 관련된 투자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재금을 새로운 백신 개발, COVID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펀드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좀 올랐습니다. 오늘 레스토랑 쪽도 좀 올랐고 약간 방어주, 나이키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올랐고 에너지주 오늘 좀 올랐습니다. 필수 소비제 쪽 이쪽은 약간 보합으로 끝났구요. 좀 존슨앤존슨, 머크 이런 것도 약보합으로, 강보합, 보합 수준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좀 안 좋았죠. 어제 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수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1.42%나 좀 빠졌습니다. AMD도 1.63% 빠졌구요.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구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달러같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유로와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구요. 101.8위로 0.41% 정도 좀 빠졌고 예, 달러가 좀 빠지니까 오늘 금값은 조금 올랐습니다. 자, 2019불로 0.80% 올라서 16불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2000이 잠깐 깨졌었는데 오늘 수당 2019불,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잘 올라가는 게 암호화폐죠. 자, 암호화폐는 오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3.16%가 올랐습니다. 3만 불대를 깨고 올라왔다고 아침에 얘기 드렸는데 3만 125불로 끝났습니다. 에더리움 1892불로 끝났구요. 조금 더 올랐고 오늘 뭐 BNB, 테더, 요런 것들도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값하고 암호화폐는 조금 올랐고 그 외에는 채권은 좀 떨어지고 주식은 약간 다우 쪽에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네, 기름값은 좀 올랐습니다. 85불, 85불로 기름값은 좀 올랐습니다. 자, 요런 걸 보면은 또 침체 우려는 좀 없어 보이죠. 자, 노동지표, 실험률이 나온 이후로 3.5%가 나왔죠. 그 이후로 뭐 약간 좀 침체 우려는 조금 없어졌습니다. 네, 침체 우려가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빅텍 쪽에서는 테슬라하고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그 외에 모든 빅텍은 떨어졌고요. 뭐 지난 며칠 동안, 예, 나스닥 100, 예, 큰 주식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예, 기름값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고 자, 은행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잘 올랐습니다. 지역은행들, 뉴욕시비 같은 거, 벤커브아메리카, 저브웰스파하고 다 좀 올랐고요. 오늘 은행주도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테크주들도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자, 오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24% 올랐습니다. 오픈 7% 올랐고요. 자, 반도체 쪽에서는 오른 거는 자, 마이컨테크노러지, 예, TSMC 조금 올랐고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AL, BR 쪽에 증강현실 쪽에서는 자, 뭐, 임해진반도체 7.86% 올랐고요. 오늘 스냅이프로, 예, 이런 것들, BG 조금 올랐고 유니티도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장막판에, 자, 오늘 상승폭을 다, 예, 반납을 했죠. 네, 헬스케어 쪽에서는 요렇고 예, 텔레다귀라든지 이런 것도 2% 올랐고 센스 8% 올랐고요. 빙고 6.86% 올랐습니다. 자, 오늘 많이 올라간 것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고 드론 같은 경우에 항공 쪽에서도 네, UAL이나 델타라든지 에어비앤비, 아메리칸에 온라인, 보잉 이런 것들 잘 올랐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좀 올라가죠. 항공주, 은행주 이런 거 좋았습니다. 에너지도 오늘 좀 올랐고 썰런 3% 올랐고요. AA 같은 건, 알루미늄 줌스도 올랐고 네, 쉐브론하고 엑스모바일 이런 것도 0.5%, 0.70% 올랐습니다. EMPH 0.5%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에너지 주중은 오늘 괜찮았고 오늘 중요한 거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오늘 연준 의원이죠. 그래서 연준 의원이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자, 오스틴 시카고 연원 총재죠. 자, 오스탄, 오스탄입니다. 오스탄 굴스비가 자, 앞으로 이자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증시를 좀 끌어올린 감도 있습니다. 자, 은행 실패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거에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은행, 이제 금리를 더 올리면은 충격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금리 올리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셔스,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고 프리던스, 그 다음 페이션스 참을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면은 사실은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고요. 오히려 시카고는 여는 충재는 얘기를 잘 했는데 존 일리암스 충재는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5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엇갈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오히려 시장은 좀 반등을 했다. 3시 반에 4시 피아이 때문에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발표들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하죠.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5월달에는 5.25까지 5에서 5.25까지 연준의 금리가 72.4%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피봇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려요. 지금 피봇이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률상으로 보면 12월까지는 4.5까지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PON 그리드 인덱스 61.60으로 조금 떨어지긴 한데 그리드 상태입니다. 주의 시장 많이 올라왔죠. S&P500이 올해 목표 주가인 4,1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드 지금 약간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열매를 조금 오늘 올라왔을 때 좀 땄으면 현금 비중이 좀 생기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거 좀 떨어질 거 대비해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야겠죠.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CPI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5.4%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5.5%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근원 쪽에서 예상은 5.6%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5.5% 나왔었죠. 그리고 다다리로 따지면 0.4%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0.5% 올랐는데 약간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고 때문에 지금 5.6%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근원이 좀 잘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기름값, 음식값 빼고 근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헤드라인은 6%에서 5.2%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큼만 좀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아침에 같이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바이든 정부에서는 채취PT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이런 장치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규칙을 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취PT 규제가 좀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상무부에서 대중한테 코멘트를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레귤레이션이죠. 행정법을 만들 때는 대중한테 좀 의견을 받습니다. 그걸 코멘트라 그러는데 히로잉을 열어서 이런 것들 코멘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채취PT라든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규제를 할까 그런 일단은 행정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IMF 총재가 IMF 수석 경제학자가 또 경고를 했는데 얼마 전에 IMF가 향후 5년간 성장이 3%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전세계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IMF에서 최고의 수석 경제학자가 나와서 은행들이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계 경제 성장에 약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고 좀 어떤 채권 같은 데죠. 자산 쪽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계 경제 전망에 2.7% 정도가 밖에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저 이렇게 대출 같은 걸 더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면 2.5%로 떨어질 수도 있고 1%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오늘 아 죄송합니다. 테슬라 넘어가기 전에 M2 머니 서플라이 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축성 통화도 0% 밑으로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 이것도 조금 안 좋죠. 미국 경제에 3개월짜리 단기 채권들 2개월짜리 4개월짜리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 단기물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5% 이상까지 3개월짜리가 4개월짜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싸다는 얘기고요. 채권은 안 산다는 얘기죠. 3, 4개월 내에 어느 정도 경기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186불로 잘 끝났습니다. 1.24% 올라서 끝났고요. 장 중반에는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한 188불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서 좀 빠졌습니다. 장막판에 한 3시 반쯤부터 쭉 빠졌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176불까지 어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 이제 많이 거매도 기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보시면 테슬라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2억주 정도 됐다가 요즘은 거래량이 1억주 조금 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실적 발표 전까지는 거의 거래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냥 맘 편하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변동폭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ATR이 거의 8.95까지 떨어졌어요. 한때는 하루에 변동폭이 11불씩 됐는데 지금은 8.9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작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180불에서 200불 사이인데 한 번 190불 안팎 186불 에서 한 번 196불 그 사이에서 지금 수렴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한 190불 정도에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RSI 자체도 너무 과메수 되어 있지도 않고 과메도 되어 있지도 않고 거의 중간 상태입니다. 평균 평당가는 187불에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테슬라 관련된 소식은 오늘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가 차가격을 2차로 인하한 것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맞은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어제 시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국애나임에서 지금 가격을 인하한 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고 있으면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는데 왜 낮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1월달 이후로 차값을 떨어뜨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X하고 X는 꽤 많이 떨어뜨렸죠. 그래서 4% 정도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모델Y 는 거의 52.990% 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한테 약간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렇게 국애나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격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모델3 리어 윌 드라이버 4만 천 990 불 모델Y 는 4만 990 불 모델Y 52.990 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목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생각하는 데가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진률은 사실은 크게 걱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모델Y 4680 배터리를 장착한 게 나왔기 때문에 효율성이 그만큼 올라갔고 마진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비용이 더 절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니아비스 같은 사람은 오늘 바이드 에서도 베스트 픽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 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낮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메가팩 도 상황에서 또 지낸다.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위견을 그대로 바이드 에서 유지를 하면서 252 물 목표 주가 를 유지를 했고요. 여전히 이 회사는 테슬라를 가장 좋은 선택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산업을 이끌 정도의 마진은 유지를 할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7500달러 크레딧 못 봤죠. 이번에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3750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불 정도 모델3도 깎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메가팩 팩토리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지어서 만개씩 메가팩 생산을 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얘기 드렸듯이 EPS가 한 3불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2분기 정도 부터 겠죠. 그 이후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나올 것 같고요. 어제 중국에서의 차량 인도 숫자가 3월 1분기 전체로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946,000 팔렸다고 해요. BYD 송이 2위죠. 824,000 대고요. 복스바겐 라비다 72,000 대인데 중국에서 발표 보면 BYD 가장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송이라는 게 종류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개를 합치면 모델 Y보다 훨씬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하나로 보면 모델 흙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재고량은 아침에 보여드렸듯이 모델 Y랑 모델 3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모델 S가 좀 잘 팔리고 있고요. 모델 Y도 그렇게 재고량이 많지 않습니다. 모델 3가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역별로 테슬라 판매 보시면 미국에서는 확실히 15만 대로 작년 4분기보다 1분기에 더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면 중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더 늘어났습니다. 한 12만 5천대에서 13만 대로 더 늘어났고요. 유럽에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은 면이 좀 있죠. 그런데 영국 같은 데 스위스 같은 데 좀 줄어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영국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거기서 조금 줄어든 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이거는 트로이테슬라이카 숫자에 기반을 둔거고요. 그거 외에는 테슬라 주가 얘기는 이미 드렸고요. 오늘 또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 라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한국 계신 분들 수요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헌브 데이 곧 주말입니다. 수요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들 유럽 계신 분들은 오늘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